해소 너 경쟁과 잖아 나? 응 경쟁이지 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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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니 열심히 해라 일 난 퇴근한다 레지던트야 아니 아니 뭐 여기 또 있어 여기 그거 같아 그거 페르미온의 가방 알아? 음 페르미는 안 늘고나요 아 맞네 아 이렇게 또 한 해가 갑니다 각오를 많이 하셨나요? 혹시 붙으실 것 같으신가요? 라고 하면은 아니요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어떤 각오냐? 아 떨어질 가오를 아 경쟁인가요 경쟁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아닙니다 왜냐? 아 저는 경쟁을 하지 않기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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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공부에 못하니까 아침에 버스에서 공부하더라구요 공부해 경쟁도 없는데 무슨 공부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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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있도 있어라 와 이런 것도 있다 좋다 서울 좋다 나 고등학교 주변에 그거 했는데 산이었는데 다 필요해도 돼? 안녕하세요 방금 학생 화이팅 화이팅 방금 출연했습니다 도둑 손aker 손 새én 캠프 손들 이와 컷 형 또 찍어줘야 된다고 유튜브충 유튜브충 이라니 유튜브인데 실제로 돈받고 일하면 순이 아니야 원호 지금 멋있다 햇살비치는 발사 잡는 의사의 숙명이랄까? 청구도 고양시에 발사 잡는 의사가 있다 다이소에 샀더니 다이소가 문제네 다이소는 사실 뭐냐고 연도 이렇게 안하겠다 연도 이렇게 안하겠다 진짜 잘하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